3분 30초 틀어 틀어 3분 그 자세에서 먼저 이따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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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먼저 상대 상체부터 죽여놔 해군이 계속 바뀌어서 팔꿈치 팔꿈치 이정민 선수 이정민 선수 5번 메트 앞으로 가주세요 드라이스톤 이정민 선수 5번 메트 앞으로 가주세요 한번 살짝 밀어 아이... 한쪽 더 가야 돼 마 원호 선수 블랙트웨프 평택 마 원호 선수 1번 메트 앞으로 가주세요 다리, 다리 제압하면 다리 지금 안 넘어가게 해야돼 이 발자, 왜 상체! 다리를 제압하라고 나 그 당대에서 안 넘어가도 돼 존 플랭크, 박오아노 선수 박오아노 선수, 1번 메타 앞으로 가주세요 1분 40초? 야씨, 1분 30초 못 찍었다 아이가 어? 어떻게 표당해야지 어? 1분 30초 못 찍었어 박오아노 선수, 1번 메타 앞으로 가주세요 어이구 true, 시선아 육기술이 잡아야지 당대 끌어내려, 끌어내려 툭툭 터러 뒤로 끌어당겨 툭툭 터듯이 계속 뒤로 뒤로 툭툭 계속 털어 자, 팔 이쪽으로 돌려나려고 계속 엉덩이쪽으로 빼면서 자 35초 남았으니까 커버리얼 각오로 자 팔 제대로 제대로 잡고 암바 한번 시도해 팔 대각으로 팔 대각 가드해서 암바 팔 대각 그 팔 죽이 있잖아 지금 오른팔로 대각 덩어로 잡고 오른팔 오른팔로 대각 덩어로 잡고 골반 밟고 끌어내리고 골반 밟고 가득 풀러도 돼 잘 물..물...물.. Evangelion 저기..조금! 밖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제가 승 에? 네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스윙 제거 찍는데? 감사합니다.